이른바 구멍난 간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외국 간첩이 늘고 기밀을 유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간첩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운영된 중식당 동방명주. 지난 5월 정보당국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거점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들은 식품위생법과 옥외 광고물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성취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지만, 일명 간첩법의 대상은 북한으로만 한정해 외국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야가 힘을 모아 간첩죄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원들과 법원 행정처의 반대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황. 산업기술이나 군사 기밀 유출의 경우 기존법으로 처벌이 가능해 과잉 입법이고, 우방국과 비우방국 등 친소 여부를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이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는 상황. 구멍난 간첩법으로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내년 5월까지인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